안녕하세요. 2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형 출신의 카카오토 대표 허허허프로입니다. 오늘은 바로 미국 차입니다. 미국의 지프. 오늘 연말 할인 조건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올유 체로키 롱바디가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. 자 그럼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지프의 컴패스입니다. 이 컴패스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상당히 우수한 모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입항이 되면 바로 그냥 완판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델이죠. 지금 현재 이 컴패스는 모두 완판이 됐습니다. 계약을 하고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. 지프의 랭글러입니다. 상남자의 차. 최민수가 타고 다니는 차로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. 지금 이 전 모델 200만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나왔습니다. 이 모델은 현재 이 300만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. 전달 대비해서 한 100만원 올라갔습니다. 자 지프의 이 글래디에이터입니다. 지프의 이 글래디에이터는 픽업 트럭입니다. 연 세금이 2만 8천원이고 일단 등록비가 싸죠. 이런 모델은 이 사업자는 사업자 운영 리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부가세도 환급받고 세무비용 처리도 모두 가능합니다. 400만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. 자 그리고 지프의 이 랭니게이드입니다. 아주 그냥 눈이 땡그란 깜찍한 차입니다. 근데 이 지프 랭니게이드를 밤에 본다면 쥐바겐으로 이 헛갈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왜 그러냐면 주간주행등이 동그랗게 들어오거든요. 자 할인율 보도록 하겠습니다. 650, 700, 35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자 다음은 바로 지프의 체로키입니다. 지프의 체로키도 전달 대비해서 할인율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. 지금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재고 기근 상태입니다. 수입차, 국산차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없으니까 할인율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은 제 영상에 나가면 바로 집어서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2023년 후반으로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. 자 다음은 바로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입니다. 그랜드 체로키는 할인율이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차량 가격 가성비 대비했을 때 5천만원 초반대입니다. 아주 가격이 좋죠. 자 그리고 다음 차종은 바로 지프의 올류 체로키입니다. 올류 체로키가 롱바디 모델이죠. 가기 전에 김희수 아나운서하고 이 제로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제로플랜은 허프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카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. 수입이 적으신 분들은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수입이 적으신 분들 뭐 100만원, 150만원 이런 분들이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초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월 아비금이 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조금 더 연봉이 올라갔을 때 그때 허프로한테 얘기하시면 특별 조건을 해드리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하십시오.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허프로님 때문에 구매를 좀 미뤘다. 이 얘기하시면 제가 특별히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알려드리는 이 상품은 이 초기 비용은 완전 영원입니다. 왜 그러냐면 월 아비금 안에 등록비, 취득세가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. 60개월 만기 이후에는 인수반납이 모두 가능하며 개인법인 고소득자는 세무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. 벤스 E클라스 80만 5천원이면 끝입니다. 신형 벤스 S클라스 지금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. 자 BMW 넘어가겠습니다.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니까 멈축해놓고 잘 보세요. 그리고 X5, X6, X7은 차 있으면 바로 드립니다. 5시리즈 넘어가고 6GT, 7시리즈 몇 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아우디 넘어가겠습니다. 아우디 E트론 A4 가격 좋습니다. Q7, Q8 보이고 이 T1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. 포르쉐는 11차 분 지금 받고 있습니다. 랜드로바, 도요다, 렉서스 아주 가격 좋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. 동네 가서 쏘라타 한 달 렌트해도 8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. 그 돈 가지고 저 같으면 E클라스 타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전기차 공동구매 아이오닉5하고 기아의 EV6 조금 있습니다. 피로 트럭 같은 경우는 이 제로플린 리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마세라티 가격 좋고 그리고 이번에 국산차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계약함 6개월에서 9개월 걸립니다. 지금 20개 특판차 중 즉시 출고 차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뭐 GV80, GV70, 그랜저 쭉 나가고 있죠. 옵션 색상 맞으면 허프로가 즉시 출고 해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G2의 그랜드 체로키입니다. 이 G2의 그랜드 체로키는 이 체로키에 비해서 400mm, 그러니까 40cm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총 길이가 5m 22입니다. 차가 대폭 커진 모델입니다. 이 레인지로바 같은 게 5m 한 20 정도 나가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기 절정이 있습니다. 자 지금 재원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죠. 가격하고 이거 참고하시고 내일은 제가 이 그랜드 체로키 이 상품 설명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올리도록 할 테니까 하루만 참아 주십시오. 이 차량 가격은 두 가지 모델입니다. 7990하고 8990만원입니다. 지금 현재 할인은 없습니다. 시크릿 하림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.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거 할인도 안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입항된 물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도 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이 뭐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들이 많아가지고 재고가 쌓여야 됩니다. 하지만 지금 재고가 쌓이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. 그래서 허프로가 지금까지 이제 지프에 이 쪽집게 이 프로모션을 알려드렸습니다. 자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뉴스 앵커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